취임 100일을 맞이했군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기자간담회 온라인회인으로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간략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이요. 8일 취임 100일 차를 맡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굵은 틀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현재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가계 부채 성장률 일단 목표치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4에서 5%로 묶어두겠다라는 게 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핫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저신용자 대출가 서민금융상품 이쪽의 경우를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겠다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서민들의 대출이 그동안 꽉 막혀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다소 순통이 트일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는 가계가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성장률과 물가 변수도 참 고려 변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슈도 있었는데요. 대출 만기를 좀 연장해 주고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이런 부분은 좀 시행 중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년 3월까지 좀 연장이 됩니다. 향후 재무 상황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조치가 종료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거 해줘야 되잖아요. 컨설팅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 텐데 차주 부담을 좀 최소화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뜨거운 이슈가 전통금융사와 빅테크, 핀테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시장 상황 그 질서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서는 또 끊임없이 힘겨루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도 동일 기능, 동일 원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쪽이죠. 이런 부분을 좀 재확인했다라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 내에서 가상자산 요즘에 또 이런 이슈가 또 핫한데 감독을 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매도 이슈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담은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관련 이슈 중에 그 부분, 공매도 부분이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인데 공매도 전면 재개의 필요성, 어느 정도로 봤는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고승번 금융위원장의 경우에도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 할 건지, 또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방법과 시기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못 박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언제 재개가 될 것인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와도 아직까지는 이 재개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이고요. 공매도는 아시다시피 주가 떨어지는 것을 예상하고 하는 거잖아요. 하락이 예상될 때 일단 주식을 빌립니다. 그리고 팔고 주가가 예상대로 내려가면 그때 이제 주식을 사서 갚는 방법,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이렇게 아실 텐데요.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5월 3일 코스피 200과 코스타 150,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좀 해제가 된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고 위원장은 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잘 안착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가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공매도 재개, 금지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효과와 시장 상황을 아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정부 또 지금 입장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추진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해도 보니까 2024년쯤 돼야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때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공매도 전면 재개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인데 이게 뭐냐면 지난달 정부가 연말까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기로 했다.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MSCI가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삼는 건 바로 이 문제, 공매도 규제. 이게 약간 거슬린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MSCI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지수가 있고 그리고 아시아, 중남미 이렇게 해서 신흥국 지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한국은 1992년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5년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지만 그 이전으로 돌아가 봐도 2008년부터 선진국 지수 편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했고 현재까지도 신흥국 지수에 머물러 있는 현실 이런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다시피 한국이 만약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어떻게 보면 해당 지수에 편입되는 그런 국가는 선진국 증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좀 심심치 않게 했었는데 이에서도 재평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글로벌 펀드가 이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조금 더 외국인 유입 자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5월에 일부 전면 안 하는 거에서 일부 해제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200과 코스타 150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제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이후에 전면 재개에 대해서 사실상 금융위는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판단하는 그런 잣대를 알 수 있었고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이외에 좀 검토를 하겠구나 이런 정도까지는 확인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공매도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또 사실 삼성전자의 어떤 상승 무드 또한 공매도 그 이후 쇼커버링 정도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증시 영향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년 또 대선이 코앞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반대가 큰 공매도 재개 카드를 과연 꺼내들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은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지수 대비해서 주가 하락폭이 좀 크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분석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가를 끌어내릴 쉽게 얘기해서는 이제 주가의 하방 압력을 미칠 그런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30일은 우리가 또 증시해서 공매도 이슈가 또 한 번 또 이렇게 뜨거웠거든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그 공매도 거래 금액이 1조가 넘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 첫날이 5월 3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또 최대치를 찍은 흐름들이 있었고 이때 코스피가 오미크론 변수 이슈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역량 함께 묶이면서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2822포인트까지 내려갔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있었습니다. 실제 그리고 대표적으로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 그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크래프톤과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공매도 거래 금액이 굉장히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 또 공매도 물량이 실제 추리가 되면서 주가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흐름들이 오늘 두 종목 역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입니다. 현재 공매도가 코스피 200과 코스타 150에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도가 추가적으로 나오면 지수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 유의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지난 5월 부분 재개 이후 금융위에서 봤을 때는 좀 안착이 되고 있다라고 또 보는 시각이 있는데 선진국 지수 편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도 있고 또 공매도 부작용이 또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의미 있게 들린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공매도 영역에서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물론 물량의 규모 역시 중요하지만 추세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매도가 많다고만 해서 무조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발언 또한 있었는데요. 이미 빌린 주식이 매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후, 그러니까 향후에 주가가 안정이 됐을 때는 쇼커버링, 환 매수잖아요. 이랬을 때는 다시 한 번 주가 반등도 가능하다는 면에서 보면 너무나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가 규모도 중요하지만 추세가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공매도가 매일 나오는 종목을 좀 피해야 된다라는 또 투자 유의사항도 말씀하셨고요. 반면 이미 공매도가 많이 나왔고 중요한 거는 주가가 더 많이 밀리지 않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대차 잔고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식을 빌린 물량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나오기 전에 선행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차 잔고의 물량이 많아진다는 건 향후 공매도 물량이 더 많아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대차 잔고 물량이 현재 늘어나는 종목은 좀 피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코스피장에서 대차 잔고 이쪽이 가장 높은 종목이 앞서서 언급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 이게 6조 거의 9,536억 원 정도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 SK하이닉스, LG화학, 셀트리온, 네이버, 삼성, SDI, 카카오 등등이 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합계가 코스피 전체로 봤을 때 대차 잔고 금액 대비 한 40% 이상 꽤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가적으로 주가 하방 압력을 끼칠 수 있음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투자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이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뉴스는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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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